자 여기 가지고 계시구요. 중요한건 아니구요. 늘 하던대로 하는겁니다. 연료를 집어넣었어요. 25분의 1로 연료를 해석한 다음에 흔들어가지고 25분의 1이에요. 25분의 1에 25는 휘발유. 그 다음에 25분의 1에 1은 모틱스라고 있어요. 대립모틱스라는 휘발유에 집어넣는데 그게 이행정.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합성류에요. 그거를 25분의 1을 흔들어가지고 여기 연료를 넣고 집어넣은 다음에 그리고 지금 누르는거 있거든요. 이게 젖꼭지 하셨던거. 이걸 10번 누르면 연료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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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두세 번 정도 올리시구요. 그 다음에 올리신 다음에 당기시면 바로 됩니다. 자 끌시다면 어떻게 끄냐. 이렇게 끄면 되요. 자 그러면 현재 후카시라도 에잉 당겨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니들이에요 니들. 니들아이들. 니들이 게맛을 아래할 때 니들이에요 니들. 이거를 조이면 조여서 속도가 빨라지고요. 얘를 조이면 조여서 심박수가 빨라집니다. 일단 속도가 빠른지 안 빠른지 계속 잉잉잉 해봐야되요 시동 걸을게요 소리가 크니까 안들릴 수 있습니다 떼어보세요 속도가 빠르면 내립니다 떼어보세요 후옥 후옥 거리죠? 올립니다 떼어보세요 아까보다 너무 조여서 그래요 밑으로 conversations 일단 심박수 옆에 리드동이라면 아이들 다시 해봐야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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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랑 말랭 하죠? 네데요 이거 보이면은 어떻게 되면은 올라갑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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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랑 말랭 하고 난 다음에 터지랑 말랭하고 난 다음에 땡기세요 쭉 땡기겠어요 지금 너무 많이 안 당겨요. 왜냐면 세우니까 그래요. 넓은 데서 하셔야 돼요. 자 끌게요. 옆에 보치거나 벗어 있습니다. 차가 크기 때문에 다른 건 문제없어요. 사람 안다치게 하면 되시고요. 윙까지 달아서 넓은 데서 연습하시면 보기로 할 때는 바자스포츠인데 VGS 바자스포츠만 하는 게 없죠. 가솔린 어디가 아시래프입니다. 감사합니다.